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전에 고추밭에 와가지고 지금 세주를 토비로다가 한번씩 긁으니까 뚝뚝 잘라져서 지금 세구랑을 잘랐습니다. 두구랑은 내일 자르려고 지금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 고추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늦게서 많이 열렸는데 저희도 약을 자주 주는 편이 아니라 탄점병이 또 요즘 비가 자주 오니까 또 생기기 시작해서 과연 이걸 약을 주고 나무에서 더 따느냐 아니면 그냥 잘라서 이제 이거를 죽여서 이제 입이 다 마르니까 이제 풋고추 약을 넣은 거는 이제 빨간 거로 딸 수 있으니까 한번 따고서 고춧대를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세주를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위에 두둑싱이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했는데 원래 마늘도 9월 15일부터 심을 수 있는 건데 벌써 지금 10일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월 달까지도 심지만 저는 천상 10월 초순경이나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양파 심을 띠가 없어서 요거 한 두 줄은 또 이제 고춧대를 뽑고 양파 심을 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하고 같이 심어야 돼서 또 두 줄은 어차피 또 얼른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제 지금 고추밭 후기 관리인데 지금 이제 고추 관리를 약을 잘 주신 분들은 이제 복합 내변기에 심으시니까 탄저병 방제는 충분히 되니까 이제 우리의 고추 식사도 괜찮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까지 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약도 후기까지 안 주시고 이제 탄저병이 걸리면 그냥 빨리 잘라서 약 얼른거나 조금 따는 게 낫지 내비두게 되면 또 약 안 주고 그러면 다 싹 이제 탄저병이 와가지고 그나마 고추도 못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를 때는 이제 전지 가우로도 자를 수가 있지만 이제 토비로다가 한 번씩 쭉쭉 잡아 달리니까 잘 잘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추 다섯 고랑을 심었는데 이제 약을 좀 잘 주면은 탄저병이 하나도 안 걸리는데 이제 지금부터 약이 이제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탄저병이 오기 시작해서 후기 관리를 못 하실 바에는 차라리 이제 설이 오기 전 한 20일 전에 고춧대를 뽑던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양파 장기전 저장 양파도 심어야 되고 또 마늘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춧대를 오늘 쇠고랑을 잘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여기 천안지방은 설이가 이제 물론 이제 옛날보다 늦게 올지 빨리 올지는 모르지만 대개 10월 말경이면 설이가 오니까 앞으로 수일 내에 고춧대를 잘라야지 늦게 자르면은 설이가 오고 그러면은 고추가 얼게 되면 하나도 못 쓰게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 20일 전에 탄저병이 오거나 아니면 관리를 후기 관리를 못 하실 바에는 빨리 잘라서 약을 넣은 거라도 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고추 쇠고랑을 우선 먼저 잘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